제가 팔자가 편한 게 저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앉아서 그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이명숙이잖아 장인숙이잖아 서울의 소리나 루스타파나 이런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탐사 저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는 걸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우선 그분들 존경하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이 정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보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이 불확실한 이야기마저도 정말 인생을 걸고 탐사 저널리스트들을 하는 그 저널리스트들 덕분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매불쇼도 그분들에게 많이 비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이명숙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명숙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심지어 11개월간 취재를 한 건 이 한편으로 나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이명숙 기자가 기존의 기자의 모습과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기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일을 한 기자죠. 신개념 기자 어떻습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소위 전통 언론 또는 기성 언론이 그 큰 자본력으로 장비를 갖추고 기자실 출입처 이렇게 해서 모든 기도권을 누리면서 그 속에 함몰되어 가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탐사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기자들의 전제가 이동통신 기술이라든가 유튜브 플랫폼이라든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게 가능해졌어요. 지금 이명숙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탐사 저널리스트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있잖아요. 이거 다 새로운 거예요. 통상 자기들끼리 언론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절대 언론인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거든요. 무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숙 기자 같은 분은 제 느낌은 그랬었어요. 이분이 기자 되시기 전에 겪어온 사회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일부만 들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과 끈기 이걸 가지고 11개월 취재를 하면서 접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눈물 나. 그게 이분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 자기가 겪어왔던 그 삶에서 쌓인 내공이라는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어디 저기 도서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언론고시 준비한답시고 5대 12군데 20군데 시험보다가 하나 걸리면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과에는 완전히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네. 언론학자님 이거 저널리즘 교과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은 매일매일의 뉴스를 취재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력이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날그날의 뉴스 취재에 모든 게 목매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기획 취재를 하려면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도 희생을 하는 거지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이명수 기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기사 쓰고 못해. 못해요.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마찬가지. 뉴스타파도 국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도 빨리 뉴스를 쓰라고 안 그래요. 기사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의 소리나 아니면 뉴스타파나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이 후원을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후원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 후원의 힘이 결국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언론 저널리즘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지금 최근 요 며칠 동안에 세상의 관심을 끄는 뉴스는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 대화. 또 다른 한편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보도. 뉴스타파도. 뉴스타파도 원래 온라인 기반 저널리즘 회사예요. 그 두 건은 진짜 탐사 취재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둘러싸고 jtbc sbs도 살짝 지금 들어왔는데 jtbc가 단독 보도를 지금 수십 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 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거스 미디어가 전통적으로 어느 권력기관의 빨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계속 받아가지고 단독 보도를 터뜨리는. 이런 현상이 왜 생겼지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낯익은 거예요. 이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씨 관련 보도나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탐사 취재가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거고 모든 많이 다 녹은 길을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널리즘 지형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고 둘 다가 같이 있어요. 지금 jtb씨 사고 있는 거는 광산 캐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요쪽 뉴스토마토나 서울의 소리 쪽은 요거는 요쪽이 지질학이라면 요쪽은 기상학이야. 행위주체들이 실시간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작이 재밌는 현상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지금 작가님 말씀을 좀 보태자면 김대남 씨가 왜 이렇게 본인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화제가 되느냐.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통적인 방식의 저널리즘과의 관계 이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 그러니까 동생이 이거 써주면 내가 이거 또 이쪽에서 뜬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할 거야. 그런데 이명수 기자는 아이고 아우님 요거 하나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해지긴 했지만 그 친분을 바탕으로 이명수 기자가 공통으로 노려가지고 따먹어야 될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존 언론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공익과 사적 인연과의 갈래길에서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대화, 이런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개를 한 거고. 그런데 기존의 기자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당장의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저희 사회적 지위나 인식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하고 완전히 등 돌리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명수 기자의 내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탐사 전문 인터넷 기반 저널리스트라면 김대남 씨와 이명수 기자와의 텍스트가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 아니 세상에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은 고사하고 충성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조차 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갔지 누가 넣었지 이 사람을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지 이거 탐사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넣은 그 루트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나무로 치면 김대남은 잔가지에 불과해요. 기둥과 뿌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저는 어딘가 취재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기둥과 뿌리observ 기둥과 뿌리하고